거울아 거울아 마술거울아 캄캄한 어둠과 바람 속에서 내 너를 부르노니 나와 대답하라 어서 내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부르셨습니까 왕비님 거울아 마술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? 왕비님은 눈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더욱 아름다운 분이 있습니다 누더기도 그 아름다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왕비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죠 그것이 누구냐 그 이름을 말하라 입술은 장미처럼 붉고 머리는 밤하늘보다도 검으며 피부는 눈처럼 새하얀 분 백설공지 태풍 확대